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. 오늘은 와플을 먹고 혈당의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. 장 있으면 거기에 와플을 팔거든요. 거기서 와플을 사왔네요. 하나를 사와서 또 그걸 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반만 먹으라고 하네요. 내가 먹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런 걸 사와서 하나만 하나씩 또 반만 먹으라고 그러는지 참 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. 마녀가 와플을 왜 샀냐면요. 제가 장에 섰을 때 그 와플 지날 때마다 맨날 와플을 사달라고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마녀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번째 보면 다시는 그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사왔다네요. 그래도 한번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네요. 어차피 와플 혈당 높을 걸 왜 먹냐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.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의 영상은 어디다 대입을 해도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준을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저같이 엄청 열심히 혈당 관리하는 사람한테도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보다 혈당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. 생각보다 혈당이 높은 음식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고 결과치만 보여드리는 거지 이 음식은 좋다. 저 음식은 나쁘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. 먼저 한번 걸러주는 정도 수준이랄까요? 그 정도만 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당신은 혈당이 엄청 좋기 때문에 당신의 혈당 변화를 가지고 당뇨인한테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해 줄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띄워놓은 영상을 보시면 지금 저는 전 당뇨인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혈당의 변화가 나와요. 얕은 필터링 정도랄까요? 그 정도만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건데 더 실감나는 데이터 값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당황할 색소를 8, 9대로 관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. 제가 구독자분들,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한 게 더 크죠. 가족들한테 흉력 끼쳐가면서 갖고 싶지는 않거든요.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래요. 가족들한테 잘하는 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저 같은 사람이 오래오래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. 이 얘기를 이렇게 주구장창하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제가 와플을 먹는 건 마녀가 메뉴를 선정해 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모든 당뇨인들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 와플을 먹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랄까요? 그냥 사리사욕이랄까요?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 와플이 별땅이 무슨 상관이에요. 저는 관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거 하나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?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오늘은 야수가 미쳐서 그냥 지 맘대로 그냥 밥 먹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. 근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이거 진짜 혈당 좋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인데 이거 밥만 먹었으니까 어떻게 좀 괜찮아라, 괜찮아라. 괜찮기를 한번 바라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배경막. 사온 지 좀 시간이 돼서 그런지 바삭한 맛은 조금 죽긴 했는데 그거 맛있어요. 여러분 와플은 맛있습니다. 저 정도 되니까 먹는 거죠. 오늘 영상은 그냥 부러워하시는 걸로 끝나는 정도? 아마 그런 영상 될 것 같은데요. 이게 혹시 혈당이 크게 나쁘지 않더라도 정말 이 영상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. 난 몰랐어. 나도 야수한테 속아서 먹은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건 약속해 주세요. 아, 정말. 널리 당뇨인을 위롭게 하는 이런 채널에서 저희를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근데 진짜 맛있네요. 아, 진짜. 이쪽에는 천사, 이쪽에는 악마. 둘이서 막. 먹어, 먹어도 돼. 괜찮아. 그냥. 그래도 이 정도 먹어야 혈당이 변화가 생기지 않겠냐? 너 요즘 너무 혈당이 좋아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. 이쪽에서는 막. 그러지 마. 진짜. 마녀가 너를 믿고서 이거를 이렇게 사줬는데 너희가 그렇게 마녀를 져버린다고 하면 에휴, 안 먹어요. 진짜. 감질맛 나게 반만 먹었는데 와, 진짜. 와, 와. 저만 먹어야죠. 다 먹었고요. 에휴. 와. 더 이상 먹지 않겠습니다.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뱖울이구요. 뱖울이구요. Pew, 땡볼이구요. 하루가가 제대로 살았죠. 알겠습니다.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다. 이 뱖울이구요. 잘 먹었습니다. 이 뱖울의 변화는 계속 됩니다. 한번 볼까요? 요. 감사합니다.